부경 가족 여러분 코로나와의 길고 힘겨운 사투가 이어졌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며 새해에도 보다 나은 부경 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 대학을 둘러싼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혁신창학 힘찬 도약을 목표로 정진에 많은 성과를 내며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전환 등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우리는 혁신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학사조직 혁신의 선봉해선 정보용합대학과 학부대학의 성공적인 운영, 부산공유대학의 구축과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남권 산학혁명매카로 떠오른 우리 대학 캠퍼스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의 의과학연구자를 양성하는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연구 지원과 복지 강화, 대학 자율성 확대 등 연구 행정 분야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연 가족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목표는 또 한 번의 혁신과 도약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북연의 잠재력을 믿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북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